내꺼 뭐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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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 찾다 나이스 나이스 ر il 새우 오랫동안 ожид 오랫동안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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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응? 움직임이 보였는데 방금? 움직임을 보였어. 꿀렁 했거든. 꿀렁 하면 뱉어. 이런데는 곧이 주워야 되는데. 곧이 없나? 못 먹었다. 진짜 작아서 못 먹었다. 입 조금만 더 크게 벌리지. 입을 오믈려서 벌렸어. 입을 오믈로 벌리지. 입을 오믈로 벌리지. 입을 오믈로 벌리지. 입을 오믈로 벌리지. 쉐드웜에 약간의 웨이트가 있는 훅을 달아서 한번 도전. 입을 오믈로 벌리지. 쉐드웜을 쓰고 싶은데. 아니면 일반 웜을 쓰고 싶은데. 솔직히 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우더라도 생각하는게 조금 어렵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전처럼 웨이트가 있는 훅을 달아가지고. 이번 일을 좀 더 보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웨이트가 있는 훅을 달게되면. 빠르게 나가려고 생각할 거야? 새꺼야. 마저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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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가 있는 훅을 썼을때는. 아무래도. 빠르게 바닥에 가라앉는 질까. 맨 Kristina에서 촬영하는 Под HUMAN 수 있을까. 데리지에 따라서. 마저씨야. 마저씨야. 사 reflux에. 마저씨야. 마저씨 나. 사랑하니까. 찌stat. 히히히히. 바다으로 journeys. Miang has Chiang possess. 끝. 나이스 작은데 애가 흙이 빵빵해 잘 먹나봐 이런거는 깨끗이 떼주고 왠지요 나올 것 같다 왠지 느낌 아니면 이번에는 완전 반대쪽으로 한번 던져볼까요 저쪽에는 물이 좀 얕아요 물이 얕다고 될 수가 없는 거 아니니까 내꺼? 내꺼? 아니네 내꺼가 아니네 내꺼? 내꺼? 야 나도 좀 들어가서 좀 더 멀리 쳐볼래 왠지 안쪽은 눈에 닿아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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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배슬 아까랑 사이드는 벨지 차이 없지만 두 번째 배슬 아까랑 사이드는 별 차이 없지만은 빵빵하네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사이즈를 작은 웜으로 바꾸고 프리리그로 교체했어요 애들이 좀 작아서 리스바이트가 많이 나네요 내꺼! 아니다 내꺼! 아니네 뭐라고? 내꺼! 너야 아니다 풀떼기다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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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내 잘못이야 내가 흑셋을 제대로 안했나보다 흑셋을 제대로 안했나보다 흑셋을 제대로 안했나보다 흑셋을 제대로 안했나보다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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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